박남춘 인천시장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대청도와 소청도, 백령도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박 시장은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백령공항 건설 사업도 점검합니다. 백령공항 건설은 오는 2027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까지 1시간이 소요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시장은 장촌항 뉴딜 사업 현장과 물범 생태 관광지역 등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